안녕하세요. 에솔입니다. YMTEC과 SK리츠 잘 선택해서 청약 마무리 하셨겠죠? 사실 오늘은요. 마감 영상을 따로 업로드하지 않을 예정이었는데 바로잡을 부분이 생겨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마감 데이터 보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우선 YMTEC은요. 최종균등 배정 수량이 0.135주가 됐습니다. 즉, 청약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내가 13.5% 안에 들어가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행운 누리시길 바랄게요. 아, 일진하이솔루스 현대차증권에서 3주 당첨되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격하게 축하해드릴게요. 아무튼 균등은 예상대로 한 주를 받기가 어렵겠고요. 그리고 비례 경쟁률은 5870.14대1로 마감이 됐습니다. 총 청약 증거금 약 6.2조가 유입이 됐어요. 청약 건수는 아주스틸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증거금은 플래티어 맥스트하고 비슷하게 잡혔습니다. 플래티어랑 맥스트 모두 결과가 굉장히 좋았던 종목들이죠. 네, 우선 마감 데이터는 이런 상황이고요. 비례 배정을 몇 주나 받을 수 있을지 계산을 직접 해볼 텐데 제가 수용위층 영상에서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렸었죠. 투자 설명서에 단수주는 한 주 이상을 배정받은 일반 청약자들을 대상으로 재배정한다. 5,4,6입을 원칙으로 하되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배정한다. 그래서 균등에서 한 주를 못 받는다면 청약 한도가 2,500주이신 분들은 비례 경쟁률 2,500대1만 넘어가도 한 주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설명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KB증권의 이전 공모주 사례들을 보면 균등 배정에서 한 주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단수주 배정의 대상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투자 설명서가 답이겠거니 하고 사례들을 꼼꼼히 챙겨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에서야 저도 이게 과연 맞냐고 다시 물어봐주신 구독자님 덕분에 정보를 다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딥노이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때 비례 경쟁률은 1,669.73대1 균등 배정 주식수는 0.25주 그래서 YMTEC하고 마찬가지로 균등은 추첨해서 당첨되어야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때 균등 배정 한 주를 못 받은 청약자들은 과연 단수주 배정에서 제외가 됐을까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표를 보시면 천주를 청약했던 일반 청약자가 총 1,297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균등 한 주를 배정받은 사람은 332명이었어요.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시죠? 노란색으로 색칠해뒀습니다. 그런데 비례 배정은 1,297명 모두가 한 주를 배정을 받았더라고요. 천주 나누기 1,669.73하면 0.5989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데요. 소수점이 높은 순서대로 했을 때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0.6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균등 한 주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5,4,6입 원칙이나 소수점 높은 순서대로 적용을 해서 배정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KB증권이 같은 방식으로 배정을 한다면 균등에서 한 주를 받든지 못 받든지 소수점에 따라서 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KB증권의 투자설명서 수정이 꼭 필요해 보이고요. 아무튼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증거금 7천만원으로 5천주를 청약했다고 가정하면요. 비례는 5천주나누기 5,870.14하며 0.8517이 나오기 때문에 한 주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부디 이전의 제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야 할 텐데 두렵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SK리치의 마감 상황을 한번 볼게요. 정말 억소리가 났죠? 총 청약 증거금 약 20조가 몰렸습니다. 경쟁률 제일 낮은 하나금융투자가 552.73대1을 기록했어요. 이게 진짜 거의 리치의 역사를 새로 쓴 거거든요. 지금까지 증거금이 가장 높았던 게 NH프라임 리치 7.7조였는데 이곳에 거의 3배 가까이가 잡힌 거예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SK리치는 5,4,6입에 따라서 배정을 한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청약했을 때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할까? 제 나름의 기준대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YM텍은 7,000주 청약이 가능하고요. SK리치는 4만주 청약이 가능합니다. YM텍은 균등은 0주, 비례해서 한 주를 받게 된다고 하면요. 배정금액은 2만8천원. 따상을 가준다면 수익금은 4만4천8백원으로 예상이 되고요. SK리치는 5,4,6입에 따라서 72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배정금액은 36만원, 수익률 6%를 가져가면 수익금은 2만1천6백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제 가정이니까 그냥 뭐 쟤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하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한 주라도 YM텍을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YM텍을 청약하고 SK리치는 그냥 포기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셨든 좋은 결과로 꼭 보답받기를 바랄게요.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청약일에는 제가 급변하는 상황이 있거나 이렇게 문제될 부분들 커뮤니티 글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청약일에는 제 커뮤니티 글을 자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